. 박지헌 가족사진 아들 셋, 딸 셋에서 6남매와 다복한. 박지헌은 29일 인스타그램의 먼 훗날엔 너희끼리 이 사진을 보겠지라며 기대된다. 그날의 너희들 이라는 글과 함께 가족사진을 공개했다. 공개한 사진 속에는 6남매와 함께한 가족사진이 담디그 껴 있다. 아내와 딸들은 화이트 드레스를, 아빠와 아들들은 블랙 수트를 입고 온 가족이 카메라 앞에 섰다. 앞서 박지헌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섯째 아이가 생겼다며 여섯째야말로 아내의 어려운 결정이었고 가족들은 그런 아내의 헌신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존중한다고 전한 바 있다. 한편 박지헌은 지난 2월 여섯째를 등려하면서 6남매의 아빠가 됐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